오랜만에 스린에 와서 여기 공원에 왔어요 스린을 떠난 후 오랜만이에요 천장도 신기하고 사실 스린에 살면서 저기 스린 관저 공원은 여러 번 갔는데 여기는 올 생각을 안해봤는데 스린을 떠난 후에 오네요 앞머리시죠? 바람 부는데 날씨 너무 좋아요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여기에 이렇게 예쁜 공원이 있었는지 진짜 몰랐어요 여기에 되게 이상하게 생긴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니까 영어로 소세지래요 어때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예요 소세지나무 먹을 수도 있대요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아 여기가 정말 작은 공원인데 너무 예뻐요 왜 진짜 스린에 살면서 여기를 안와봤을까요 만약에 알았으면 여기 진짜 자주 왔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어요 진짜 여기 여기는 심심할 때 다시 오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잠시 들린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는 날씨가 좋을 때 다시 한번 오려고요 그냥 이 날씨가 희어 broader가고요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이거 먼저 오고 싶어요 그냥 맵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의 날씨가 llaman을 기록해요 오늘은 네 날씨가 베이컨을 보고 있는 걸 봉사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은 일찍 일어나고요 오늘 아침에 밤에 일찍 일어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Sodoma 영어로 일찍 일어나고 되면 일찍 일어나고 이제 무섭을 방송하고 있는 도로 이렇게 방한 일찍 일어나기 שמע을нет 군대 모든 땅을 딱히 안에서 잘 모르고 있고 여러분 저 처음으로 샹산에 왔어요. 근데 여기 20분 넘게 올라가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는 샹산입니다. 제가 2년 넘도록 여기는 정말 한 번도 안 온 게 여기서 야경을 보려면 벌써 힘들어. 20분 정도 등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냥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서 야경을 봤는데 그래도 한 번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지금 걸은 지 3분 지났어요. 여기 근데 되게 너무 높아요. 과연 끝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이지도 않아? 딱 첫 번째 뷰 포인트까지만 오 벌써 여기 보여요. 보여요? 굳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보이죠? 사실 이거 101 보러 온 건데 굳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딱 첫 번째 뷰 포인트까지만 가려고요. 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여기 첫 번째 뷰 포인트. 근데 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잘 못한다.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잘 모르겠어. 근데 그니까 이거 보러. 여기 올라왔다니. 안녕 안녕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장사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